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또 프로스타즈 만화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감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개꿀잼 영상 제공해주신 혼스트롬프 시리즈님께 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스트롬프님 채널 가셔서 구독좋아요도 좀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스토리로 이어질지 한번 살펴봅시다 감상갑니다 뿅 트롬프 프랭크의 등장입니다 비웨어 내 프랭큐네이터 뭔가 프랭크가 좀 날씬하다? 아 브롤볼이구만 프랭큰팀 같은 경우에는 시바겹니다 로사 스타즈의 주범 로사 다음 팀 누구야? 그 다음 팀! 오우 저희 뭐 휴파이크 여친급의 버커스 파이크 레온 그리고 뽀뽀뽀뽀 까지 조합만 따져봤을 때는 프랭크가 또 브롤볼에서는 짜세거든요 렛츠고 브롤볼 오케이 일단은 프랭크 먼저 선박챈다 뽕 달려주고 어 에임이 0 안좋은데 오오오오오 와 궁극기 있었구나 간다 야 보호 근데 미화 실화여? 왜 이렇게 멋있게 나오냐 에이스인 줄 알았네 원피스 에이스인 줄 알았어 왜 이렇게 멋있지 하하하 하하하 오오오오 가습 트래핑으로 어머나 이따 벽에다 공 쳐넣그 뭐야 워킹곽? 어 잡아 시바니타 로사도 지금 당황했고 뭐좀 해봐 우리 팀 니 써팟 프랭크 개트롤이네 이거 레온 어? 어? 궁극기까지 썼고? 좋아 아으 뭐야 같은팀끼리 싸우누가? 아 개판 났네 이거 자 졌다가 궁극기 떨궈주면은 개나이스한데? 에잇 야야야 이건 뭐 한 꼴 먹히고 그냥 개 작살이 나버렸네요 좋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레온이 또 시작부터 있는데 어 이거 레온이 파 캐리하는 스토리일까요? 렛츠고 어? 뭐죠? 사탕 아 아 또 우리 레온이 하면은 아 맛있게 항상 물고 빨고 있는 예 사탕 잔뜩 사왔네 쿰차쿰차쿰차 어우 잘 도먹는다 살찌가 없어 아주 어 전설 캐릭터 총집합이거든요 휴파의 그 앤드크로우 빡빡 빡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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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빡빡빡 오케이 아 저 하하 레온 좀 멍청한 녀석 사탕에 정신 팔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덮치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네 자 지금 크로우가 각을 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듀오 쇼다운인가요? 아 아 근데 느낌이 쪼 같으면 약간 쎄야 하죠 지금 앞쪽에서는 개판 나고 있는 상황이고 어? 스파이크가 선인장인 척 하고 있는 건가? 어? 뭐야 뭔 소리야 오오? 오오오 짜잔 선인장인 정체는 스파이크였습니다 상상도 못한 정체 스파이크 하하하 띠용 헬로우 안녕 아 크로우까지 어우 독자탕 잠깐만 얘들 다른 팀 아니었어요? 뭐 이렇게 친근해? 같은 이렇게 전설들끼리 좀 약간 통하는 게 있는 건가? 어 그렇게 대통합의 시례가 열렸습니다 크로우와 레온의 극적인 협상 타결 그들이 이제 동맹이에요 아 제시 아장내려는 거구나 합심해가지고 좋아 독침으로 타워 아장내고 레온의 오 오 오 오 네 타워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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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들 전설들끼리 멍쳐가지고 티밍 싫어요? 어 어 그때 불의 등 등 응장 아 다음 먹잇감인가? 아 야 야 레온아 야 저기 그 불 뚜벅이 하나 있다 야 우리가 그 원거리로 아장내보자고 가자 아웅 어 어 좋은 생각이야 뿅 암살각스 자 일단 의신으로 먼저 레온이 접근합니다잉 하이 하이 펑 어 빽고잉 어 어 헉 오 오 오 아니 설마 어 야 우리 좀 구해줘 아 아 하하 티밍의 최후인가 잘가세 여 아 아 아 아 이거 크루가 악의 근원이네 어 지가 먼저 티밍 제안 해놓고 역시 티밍은 믿을게 못돼요 그 언제 이 뒤통수 후들겨 맞을지 몰라 어 어 티밍으로 흥한자 티밍으로 망한다 어 오케이 다음 이야기 또 살펴봅시다 이번에는 또 누굴까요 어 아 이번 발리 하하하 누구한테 쫓기고 있는거야 어 이거 데릴한테 오지게 쫓기게 나있네 야 그 무빙치면서 그 공격해야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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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하하하하 저런 데릴같은 뚝뚝이한테는 술병 뚝배기가 대박 어 딱이죠 오 오 오 오 오 오 야 대형 술뻑탄 개꿀 개나이스 아 드링크 마셨구만 아 왜 역전각이 잡히나 했네 에너지 드링크로 버프업 쫙 박고 싹쓸어 담는 역전각을 보는 어 자식 이거 이거 내꺼야 응 좋아 마셔 마셔 먹고 죽어 내꺼야 으응 으응 퓽 퓽 아 아 하하하하 야 죽기 전에 드링크 한 입 정도 먹을 수 있잖아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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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정신차냐 아 아직 한 발 남았다 떡배기 하 하 하 어 에너지 드링크가 흘렀다 아니 아니 에너지 드링크가 새로운 보수를 탄생시켜버렸네요 아 아 아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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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화의 결론 에너지 드링크가 오피다 뜻밖의 승리 하하 하하 오케이 아 아 라트로펄리스 시에디의 최강자 비비 뿅뿅 아 아 아 불 어 불 잘 지냈어? 오랜만이네 비비야 너무 오랜만이잖아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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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 구역에 짱을 가리러 왔다 빨라 자 프랭크와의 대결 어 일신구도 한툭 빼기 하는 애거든요 빠따와 오하마와의 대결 빨라 빠이빠 아 리코 얘는 이제 볼때마다 웃겨 그냥 개그캐스터야 대인저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선박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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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팝콘 팝콘은 바로 팝콘 제조기 행 그와중에 프랭크 정신 못 차리고 먹을 생각 밖에 없죠 소용히 아 이거 안되겠다 파이퍼가 캐리해야겠어요 으으으으으으 간다 뽕 뽕 아 응 군고기 버블컴 패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안통해요 Marion 파이퍼는 보냈고 누가 이길까요? 응? 공격기 너무 아프잖아 그래요 뚝배기 때리기 전에 네 내가 먼저 치면 되는거지 선빵필승입니다.